갑자기 데이터가 안되냐 왜? 액션! 여기 데이터가 안되네. 네! 펭이 넘치됐어. 왜 데이터가 안되니? 네! 펭이.. 아 왜 데이터가 안되는 거야? 네! 펭이 넘치네. 데이터가 왜 이러지? 데이터가.. 넘치네. 안돼. 린이 형 오지로 와. 헤이! 펭이! 어마어마스 하느라 신났네. 신내졌어. 제 엉덩이 좀 만지지 말아주실래요? 현진씨? 오 베이비. 이거 내꺼야. 내 엉덩이의 소유권을 갖지마 님들. 나만 만질 수 있다고. 아니 내 엉덩이는 내꺼에요. 너도 내꺼 맨날 만지잖아. 안 만져! 뭐래 씻고 나면 맨날 씻어 만지겠어. 하하하하. 헤이 쌍민. 너가 말이야. 너가 뭐지? 어? 찬, 넌 큰 눈이 있잖아. 네, 나도. 난 꽤 큰 눈이 있잖아. 이거 좀 큰 거 같아요. 너는 다른 게 큰 거 같아요? 내.. 내 턱이? 생각보다 제 발이 진짜 크더라고요. 뭐요? 아니, I didn't know it, but like... 어... 네. 꽤 큰 편. 꽤 큰 편이에요. 이거 일단은 다섯 개만 사고 부족하면은 다섯 개 사고 사람을 줄이자. 미쳤나봐. 떡볶이 양을 줄이자고. 치킨 맞아. 근데 치킨 한국어로 뭐야? 프라이드. 전시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 리프레 드세요. 네. 왜 싫어해? 나이 바다니? 싫어. 아니야, 아니야. 다른 데 먹을 수 있어. 이거 다시 필요한 거죠? 아니, 갚은 거야. 에, 가져갔어. 아, 이 스터디 스포. 어! 으으으으으ㅡ으 하하하. 아, 도래. 하하하하하. 허, 오오오오. 하하. 야, 퓨 할때가 봐봐. 싫어! 그 영어로 못해봐. 아, 더러워. 이리.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너무하네, 멤버들끼리 그 참. 더럽다. 더럽다고. 아니 이건 아니지. 왜? 손톱을 깨물어. 형 입에서 입으로 곁들려고 했잖아, 형이랑 방금. 입에서 입으면 손에 세균이 더 많다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지. Baby photo? Baby photo? That is the literal translation, but that is not the English phrase we started with. Baby picture? Bab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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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아기 사진? Baby photo? Baby photo? Um... Baby Rino. Oh, yeah, sure. Baby Changi? Baby photo? Baby photo? Baby photo? How do you know? 180도에 20분에 에어프라이어를 불러올게. Yay, 형이 항상 말씀하시려. 180도에 20분 현진이 에어프라이어를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진이가 바끝해졌어요. 네, 가요대제에선 녹화가 있는 날이고요,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Chani 형이 했어요. Hey, hey, hey. 나 이거 안 돼 왜 이렇게 하고있어? 한 번 더 오오 오 뭐야 한 번 더 한 번 해 아니야 왜 이렇게 하고싶어 왜 이렇게 하는거야 뭐야 I hate you I love you too 제이민 빗발라줘 너는 좋아하지마 5 나 이거 5 6 shitty Wait.. wait 잠시만요 een lmao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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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정 뭐야 이거 열 수가 있다는 게 뭘 보자 고를까 노란색 파란색 고를까 파란색 파란색 형 왜 썼어 아깝게 영복아 심착해 영복이 집착해 아 영복이 아니야 저 개인인데 왜 내 앞에 영복이라는 거야 아니 만지지 마 아니 진짜 신형 지면 시! 시작! 피카 피카 피카ú 피카 피카 피카쥬 하고 오 예 제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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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춤 2. 2. 2. 3. 4. 4. 5. 5. 5. 5. 6. 핸드폰 뺏어! 핸드폰 뺏어! 우리 핸드폰 어디있어? 우리 핸드폰 어디서 불어? 순순이 불어! 순순이 불어! 야 가서 갤러리 삭제! 야 갤러리 삭제! 나 갤럭추 어떻게 쓸지 몰라! 나 갤럭추 어떻게 쓸지 몰라! 야! 야 내꺼! 하니! 아들 아들 아들! 하니! 내 아들? 내 아들 누구야? 뭐해? 자? 아니 아 그냥 뭐 그냥 보고싶어서 연락했는데 너 뭐야? 뭐? 너 뭔데? 야! 나 전남친이! 내가 전남친 4! 내가 2이다! 내가 전남친 4이다! 난 4야! 내가 1바야! 내가 너 보고싶어! 정숙하세요 정숙! 야! 소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지? 맛있지? 모르겠어 근데 왜 여기서 동전맛 나? 어?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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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맛 나 쇠맛 쇠맛? 아 이거 프라이팬을 한번 딱 찍고서 했어 내가? 프라이팬 안 쓰던디? 형 그대로 올렸잖아 형 그대로 올렸잖아 프라이팬 안 쓰던디 나 떡볶이 안먹을래 쟤네 주잖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동전맛 나 잠깐만 내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어 아니야 숟가락 먹으면 그래 숟가락도 안 쓰던디 이름이 어떻게 됐지? 순이 둥이 도리 3마리 있어? 응 원래 2마리 아니었어 3마리로? 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니 나 원래 있었어 원래 그 뭐지 주황 있는 그 고양이 있잖아 응 세 번째 고양이 무슨 색깔이야? 나 어떻게 알아 언제 있었어? 내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아 그래 너랑 나랑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야 여기 넘어오지마 야 야 내가 아까 용복이랑 얘기를 했거든? 우리 집 고양이 3마리잖아 응 3마리야?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다고? 응 내가 너무 관심이 없나? 이건 야 용복이도 두 마리인 거나 걔 이름 뭐지? 양 뭐였지? 둥이 둥이 밖에 몰랐는데 또 다른 애들 이름은 뭔데? 형이 맨날 둥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 내가 뭐 언제 둥이 얘기밖에 안 하냐 순이 둥이 돌이 얘기 다 했는데 돌이는 처음 들어본다 순이는 들어본 적 없어 돌이는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맞어 둥이 밖에 안 들어봤어 내가 너 오늘 빨래놀고 왔을 때부터 밤에 안 들었어 이거 다 떨리는 내 목소리 어정쩡한 몸짓이 괜히 더 큰 소리 내게 말을 건네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하고 대단한 척해봐도 너의 눈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나고도 내겐 이 모든 게 낯설고 지금 느끼는 네 감정도 점이 채워 설레이고 그때 다 떨리는 순간 나이도 promot의 앞마 achei 창에 앉아 하다 arthritis 나 쳐다 Zone 뭐 이렇게 해야지 참